음정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사한 거죠 하물련대와 지금 일전을 벌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당부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슬을 보니까 하물련대의 얕보인 정부가 자초한 밥이다 이번이 기로다 생활의 불편함인지 좀 커지는 그런 상태와 있습니다 민주노총 하물련대 총파업에 따른 피해가 커지고 있고 27일 부산항의 컨테이너 반입 물량은 평소다 80% 이상 감소하는 등 울산과 의향 등 전국 주요 항반과 물류기지의 물동량이 뚝 떨어졌다 석유학 철강업체가 밀집한 예수산업단지의 광량제철소에서는 생선한 제품을 출하하지 못해 공장에 그대로 쌓이고 있다 지난 6월 운송 하물련대 파업이 길어지면서 일부 손실이 약 3천억 정도에 발생했다는 것이 정부 전망이다 하물련대 파업이 길어지면서 일부 주요수 재고가 바닥나는 등 그 여파가 국민 일상생활까지 미칠 조짐도 보이고 있다 물류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교역국가지 않습니까 개월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구입하는 데 엄청난 돈이 투입되죠 교역국가입니다 분기별로 달별로 물건을 팔아가지고 항상 무역수지가 적자가 되지 않도록 전전건건건해야 된다 마치 외발 자전거를 타듯이 그렇게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야 되는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한물련대의 여러분들 저는 파업을 그런 시각으로 봅니다 한물련대가 파업을 남발하는 것은 윤 정부가 이들의 첫 파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때도 비난이 많았죠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 지난 6월 한물련대가 처음 파업을 했을 때 정부는 엄정 대응하지 못하고 안전운임제 지속과 대상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 지금은 이제 철강하고 시멘트만 적용되는 그런 특수한 형태의 운임제를 이들을 달리는 데만 급급했고 한물련들은 새 정부의 우유부단과 무원칙과 무능을 확인했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방송을 통해서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지도자가 물렁물렁하게 보일 때 지도자가 가볍게 보일 때 그때 본격적으로 경멸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대책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한물련대가 5개월 만에 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면서 또 파업을 시작한 것은 정부를 얕보았기 때문이다 국회가 윤석열 정부가 여러분들 요청한 77개의 법안을 하나도 통과시켜주지 않는 것도 우습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게 가능한 거죠 우습게 보는 겁니다 첫 파업 때 정부가 당장 급한 불만 끄자는 시기에 무원칙으로 일관한 여판은 산업계의 전반과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사태로 커져가고 있다 법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대우조선 하청노조사 때에서 보듯이 다시 용두삼위가 될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 법의 엄격한 적용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선거 문제를 다루는 윤석열 정부의 그런 태도를 보면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한계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죠 이런 것도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녹색 장원님 말씀처럼 가짜 국회의원이 장악한 21대 국회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하단을 보니까 하물연대 파업에 동조하지 않고 하물을 싣고 가는 분들에게 그냥 쇠구슬 같은 걸 날려가지고 쇠구슬 위험구간 빨간불도 무시하라 완전히 국가에 법이 없는 거죠 시속 80크류로 달렸다 레미콘이 없다 전국 건설 현장 절반 508곳 셧다운 시발유 없음이 안내불 붓기 시작했다 주요소 기름 대란 비상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노동조합 사람들은 일단 이익이라는 것이 있고 이익을 위해 가지고 결속이 되고 또 이념 교육도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똘똘 뭉치는 거죠 그것을 웬만에 가지고 깨부시기가 힘든 겁니다 지도자가 확고한 신념이 없으면 싸울 수 없죠 확고한 신념이 없으면 법치라는 부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으면 그 선거 사기 문제를 다루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디에서 법치를 여러분들 기대를 높이 세우겠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은 교역국가입니다 그리고 물류비가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되면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뭐죠 물류비를 가격에 전가하게 돼 가지고 생활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류비가 오르면 당연히 뭐죠 수출품들은 가격 경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대한민국은 자원을 갖고 사는 나라가 아니고 매일매일 매달 매달 만든 상품을 여러분들 팔고 만든 상품을 여러분 팔기 위해서 원자재를 수입해야 되는 나라지 않습니까 어쨌든 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도록 범사회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조세 부담을 낮추고 준조세 부담을 맞추고 규제를 여러분들 혁보하고 이런 게 다 여러분 뭡니까 원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나라 꼬라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 부담은 늘어나고 준조세 부담은 늘어나고 공짜로 세금을 먹고 사람들은 늘어나고 제가 늘 말씀하시지만 무슨 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 무슨 뭐 경사위원회 누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그게 다 장관급 대우를 해줘야 되고 차관급 대우를 해줘야 되니까 그게 다 세금 먹는 하마가 될 거 아닙니까 그 세금을 누군가 부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나라 앞날이 안 보이는 겁니다 공짜로 먹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늘어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원래부터 우리가 부자였다 이렇게 생각한가 원래 부자가 아니고 지금도 부자가 아니고 지금도 어마어마한 빚을 가지고 뭡니까 빚을 짊어지고 열심히 노력해야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교역 수출과 수입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다 너가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기 분수를 알아야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나그네님이 하물 운송료는 중간 하물 선주들이 다 가로채고 있는데 첫째 둘째 세 번째 하물기사한테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여기도 다단계 구조가 되어 있겠죠 그러나 전체가 이런 구조를 뜯어 고치든지 아니면 그러나 전체가 여러분들 지불하는 그런 운송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지탱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재명 씨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기업이 배상 청구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노란 봉투법을 합법 파업 보장법으로 이름을 바꿔 부르자고 제안했다 여러분 사업 누가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러니 뭐 다시 천상조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의식이 이 모양이니까 물건을 잘 만들어서 싸게 만들어서 팔아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물건을 비싸게 만들까 이런 짓만 하고 있습니까 고용주의 입장에서 파업에 발생한 민영사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책임을 물을 수가 없으면 그러면 고용이 다반사 여러분들 노사분계와 다반사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뭐 그렇게 뭐 참 논평을 하더라도 너무 참 딱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딱한 이야기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 하니까 그에게는 가짜 문제를 시정할 용기가 없어 모든 현안 과제들은 바로 여기서부터 왜곡되기 시작하는데 제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그에게는 가짜 문제를 시정할 용기가 없어 모든 해당 과제들은 바로 여기서부터 왜곡되기 시작하는데 이걸 잡으려면 어차피 뭐를 봐야 됩니다 피해를 겁먹고 못할 밖에는 아예 여러분들 먼저 시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독자분이 남겼네요 지금 파업연대를 보면서 마가르테처가 이런 생각이 나네요 이분이지 않습니까 전국 광부노조는 1969년도 1974년도 1979년도 세 차례나 파업을 일으켜서 정권을 바꿨다 그러나 그 소위 악순환 고리를 끊은 사람이 대처라는 분이지 않습니까 대처 이전의 총리들은 막강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수밖에 없었고 그때마다 노동조합에 굴복하는 나약한 정부에 실망한 국민들은 정권을 교체했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한국은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역국가다 원자재를 수입해가지고 수출을 해가지고 외화를 가득해서 살아가는 나라다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에 대책이 없는 나라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는 거죠 사정을 다 보면 다 뭐 아픈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는 부분들이 공짜 점심을 엎여야 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다 공짜를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무임성차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대처 보면 대처의 여러분 철학이란 간단하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것 이상의 돈을 쓰지 않는 것 즉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것 빚을 지지 않는 것 부채를 지지 않는 것 성공하고 싶다면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흔히 이야기할 때 셀프 헬프 자조철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조철학 제가 아주 좋아하는 철학입니다 내 문제는 내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내 가족은 내가 책임을 지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을 지고 잘했건 못했건 여러분 궁신거리지 말고 이게 이제 무너지게 되면 사회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레이건 이 대처 여사의 자서전이 아니고 연구소들을 보내게 되면 아버지가 아마 중산층에서 장사를 했을 겁니다 장사 원리를 그대로 정치에 적용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짜 점심을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공짜 점심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회의원 수는 왜 그렇게 많습니까 지방의회 의본 수는 왜 그렇게 많죠 시청사는 왜 그렇게 호화롭게 찝습니까 그게 다 비용이고 그게 다 나중에 부채로 축적이 돼가지고 다음에 나라를 완전히 그냥 외나무 다리로 그냥 밀어붙이겠죠 운송기사분들은 또 할 이야기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좀 거시적으로 보니까 운송기사분들의 그런 임금도 가격 경쟁이 시장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나 이제 뭐 과도한 그런 안전운전에 여러분들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언젠가 여러분들 제가 미국에서 있게 주간 물건을 움직이는 그런 운전기사분을 만나니까 그분들은 엄격한 규제를 갖고 있더군요 하루에 몇 시간 이상 운전을 할 수 없는 그런 규정들이 엄격해가지고 사고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낮추는 그런 보완조치가 있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뭐 불과 한 5시간쯤은 왔다가 미국 기준으로 보면 아주 그냥 단거리죠 한 5시간 정도 운전하는구나 그렇죠